맛뿐까? 맛뿐까? 응 맛좋네 맛뿐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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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도 있으니까 물도 같이 먹어 아이고 무슨 맛없다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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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 닦지마 닦지마 그대로 나도 물먹고 아이고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괜찮아 괜찮아 맛있네 토스트가 우리 동네 펫산에서 파는건데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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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아 아니 계랄도 크게 들어가지 완전 크다 일단 임시로 이렇게 닦게 임시로 나중에 또 닦으면 되니까 아 맛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거든 좀 잘라줘 살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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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줘 원래 이렇게 입으로 뜯어먹는거 같네 잘라먹기가 좀 멀 물 먹어 물 천천히 먹어 천천히 엄마는 입에 있는거 다 엄마는 웃긴게 엄마는 그게 입에 있는거 다 먹은 다음에 나 항상 얘기할게 들으노라구 입에 있는거 다 있는데도 또 들어 놓으면 너무 어땠네 원래 그러면 안돼 입에 있는거 다 이렇게 씹은 다음에 다 삼킨 다음에 그냥 먹어야지 엄마가 너무 급해 응 급해 저기 저도 그냥 간다게 밥을 천천히 먹읍써야 그냥 천천히 먹어 엄마 아니 천천히 먹으려 했는데 오래 씹어 오래 오래 씹어 오래 오래 씹어 이쪽에 오래 씹고 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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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